방에 목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마실 나온 어르신들 손목마다 빨간 자국이 있습니다. 범인은 목입니다. 또 얼굴도 물었다고. 어디서 불 끈 걸 알고 와서 깔짝깔짝 하더라고. 한 번 집에 들어오면 여간해선 잡기 힘듭니다. 전혀 맹냥 소리가 나는데. 핫! 딱 날아간다고. 보통 흡혈을 해가지고 몸무게가 무겁지 않습니까? 날개짓이 달라지죠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잠깐 모기의 날개짓 소리가 안 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모기는 다 납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가 더 싫더라고요. 근데 이제 모기 중에 앵 소리가 안 나는 모기가 있어요. 그는 뭐죠? 딱 한 종류가 있습니다. 안 무는 모기인가요? 아니요. 묵니다. 걔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얼룩날개 모기 종류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살거든요. 이렇게 도심 지역에는 없습니다. 그런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앵 소리가 안 납니다. 소리가 나는 모기가 차라리 낫겠다. 모기 물립니다. 그렇죠.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모기들이. 그래요? 네. 그래서 잘 물립니다. 집에 들어와서 이제 물게 되면 제가 끝까지 잡죠. 끝까지 잡으신다고요? 그러니까 모기가 흡혈을 하고 그러니까 앵 소리가 나가지고 불을 켜고 딱 보면은 모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. 저는 찾습니다. 어디에 주로 있던가요? 예전 애들이 이제 주로 그 천장에 모퉁이에. 모퉁이에 약간 어둡침침한 그런 곳으로 해서 딱 거기에 붙어있거나요. 아 그래요? 아니면 이제 밑으로. 밑에도 있어요? 네. 침대 밑으로. 밑에 이제 그 벽면에 이렇게. 그러니까 중간에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안 보였네. 대부분 사람들이 불 켜고 주변만 보죠. 이렇게. 없구나. 또 끄고 잡니다. 또 소요. 또 행하죠. 저는 그걸 찾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억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